더, 더 세게 갈 수 있는 게 없나? 더 세게 갈 수 있는 건 숫자 하나. 이거는 숫자로 하나 가는거든, 숫자. 이거는 숫자로 하나 가는거든, 숫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숫자에 들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5. 만약에 5가 나오면 6배와 3배, 21개가 되는 겁니다. 파워가. 대회는 진짜 대박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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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형 집으로 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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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이 형 목소리 들린다.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귀엽! 와아옹! 우와 éc mercy! 우와! 우와 kilometer 세게까지 왔던 Amendment! 우리, 우리팀 다瑟款 인정은 대단자 україн으로 carverd구역학sh. 오! Arrgh 오!! 이거봐 괜찮아? 와 이거 뭐야? 뭐야? 나 진짜 날야 힘 풀렸어 아 이게 이게 맞아 이런 게 나와 나는 보고 말도 안 된다 10개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 확률이 나오죠?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없어서 현재 이게 타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드업 같이 한 거야 남아있는 땅이 이제 하타가 빈 땅이죠 집으로 낙찰 여기 눈탱이 맞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갖다 댄 거 아니야 아는 거야 그래도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하타는 그냥 없어도 우리 괜찮지 않아 21개 16800 최고가의 땅이 나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 눈물 났어요 الس